안녕하세요. 로자르 기타 교실입니다. 오늘은 1단계 72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세부적으로 보기 전에 먼저 전체 곡을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잘 들어보셨죠? 그러면 각 마디별로 아주 천천히 운질을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줄 첫 번째 마디부터 라, 시 다음에 솔샵이 여기죠? 여기가 3번 줄 켜방이니 솔이니까 1플렛을 잡아주면 솔샵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도시락 마찬가지로 솔샵 잡고 됐죠? 자, 그 다음 마디본매는 솔 잡아주고 그 다음에 팔을 잡아주고 중간에 있는 솔과 시는 개방이 없으니까 잡을 필요 없고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솔샵 자, 직접 연주를 하실 때는 되돌피를 지켜서 연주하시고 자, 그러면은 이제 전체 곡을 5번 정도 들으시면서 반복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전체 곡을 보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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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